M.O.N.T! 안녕하세요 몬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사 세훈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 나라찬이다. 곤장 100대! 제가 바로 사또 로다입니다. 짐이 설을 맞이하여 민트들을 위해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해였다. 무엇이냐? 무엇이냐? 라고 했냐? 곤장 100대! 특별한 상품들을 걸고 재미있는 게임들을 준비했노라! 그러면 가볼까요? Let's go! 사또처럼 말해야죠, 사또처럼. 사또 어떻게 얘기하죠? Let's go! 첫 번째 게임! 일심동체 캘레파시 게임. 짐의 생각을 꿰뚫어라. 가보시죠. 이 왕 안 되겠네, 이거. 이거 안 맞네. 아니, 안 움직여야지. 하나, 둘, 셋. 아, 이거 토악 아니잖아. 이건 뭔데요, 이거? 이게 뭐예요? 뽀삐, 뽀삐야? 이거 있잖아요, 야옹. 고양이는 이거죠? 방문제!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하나, 둘, 셋. 오! 뭐야? 야, 돌핀이지, 돌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돼? 돌핀 이렇게 생겼잖아. 다음 문제! 둘, 셋. 오! 뭐 했어요? 뭐 해? 고라니? 고라니 이건 뭐지? 오! 강화도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아, 세 명 다 맞았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쉽죠.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이돌 엔딩 포즈 아니에요? 아니, 저희 엔딩 포즈. 우리의 엔딩 포즈를 생각해야지! 아, 이 센스가 없나, 오늘. 형이. 하나, 둘, 셋. 아니,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예, 이거지. 하나, 하나. 이걸 상하길래. 아, 그렇네. 까먹었다, 지금. 다음 문제, 하트. 하트. 이거는 좀 가볍게. 가볍게. 너무 안 가볍잖아. 아, 스탠다드하게 가야지, 스탠다드하게. 이거죠, 이거. 끝! 8점! 4점? 8점! 바로, 이게 바로 비세온 화폐다. 나머지 게임에서 활약해야지. I got a money.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허. 헷갈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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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인가? 여자군. 남자잖아. 그렇다. 오케이. 난 남자고. 저도 뭐,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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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세 명 다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 혹시 최근에 유튜브 이런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는 유튜브에서 본 적 있지. 어디선가 나왔어? 응. 최근에. 오늘 할 수 있냐? 우리나라 연예인이니까. 맞구나. 네. 어 근데. 뭐. 맞다고 쳐서 티저한 거. 그거는 근데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아? 아니지. 내가 생각했으면 아니야. 그럼 아닌 걸로. 연예인이라는 것도 헷갈리는데 뭔가. 판단 기준이. 아니 근데 우리는 진실을 말했어요. 오케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가수예요? 야 이건 진짜 좀 애매하다. 아니. 아니에요? 어. 아니지.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겠지. 바로 이제 쿨하게 대답해줄 수 있죠. 한국말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춤을 잘 춰요? 네. 오 잘 추죠. 잘 춥니다. 춤 좀 잘 추는 편이지. 이건 팩트야. 이건 팩트야. 좀 저는 이분의 춤을 보고. 아 더해서 그건 말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직업이 배우예요? 아닌 거 같아요. 네. 네. 아닌 거 같은 건 뭐야? 아닌 거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거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품앤파이 나왔나요? 아니요? 뭐야 춤 잘 추는다며. 예스다 위버워. 예스다 위버워. 예스다 위버워. 혹시 키가 큽니까? 네. 큽니다. 오케이. 저거 힌트 쓰겠습니다. 만 원. 이게 만 원짜리 힌트인가요? 엄청난 힌트지. 모델입니까? 어 맞아요. 왜 아니라고 하려는 거예요? 둘째? 둘째 둘이 자꾸 대답이 아까부터 달라. 아니 저는 진심이에요. 저희 뭐 숨기려고 한 거 없어요. 다 진심으로 알고 있어요. 모델이다? 네. 배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네? 그렇게 해야 이제 또 확실히 안 돼요.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네. 난 유명한 영화의 캐릭터인가요? 네. 네 확실합니다. 일단 배우라고 했으니까 혹시 히트친 영화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와.. 너무 짜다. 너 뭔가 알 거 같은데? 누구죠? 장윤준 님. 저 2만 원 힌트 쓰겠습니다. 아니 3만 원 힌트 쓰겠습니다. 올인! 오케이 2만 원. 정답 외치고 싶었는데. 오케이 먼저. 정답 조커. 그의 2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외계인 안 봤습니다. 모델 맞아요? 모델 맞지 진짜? 형 무조건 맞아. 모델인데 웃긴 거지? 웃긴 분? 누가 있지? 홍진경 님이 혹시 모델인가? 모델 같은 키긴 한데 모델이 맞으신가? 홍진경 님은 모르지. 모델 아니시지 않아? 그러니까 모델 아닌데 홍진경 님은. 성이 홍 씨예요? 성이 홍 씨냐고요. 대답하세요. 정답! 정답! 홍진경 님. 아 뭐야. 아 진짜. 너 장윤준 님이 엄청 들었는데. 소리 맥스로 키운 거야? 뭐라고요? 맥스로 키운 거야? 완전 맥스예요. 여러분. 이제 다 지금 소리가 차단된 상태고요. 저의 문제를 맞춰볼 시간입니다. 내가. 형이요? 운동. 운동?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 뭘 듣냐고요? 내가. 운동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 먹는 거? 단백질? 닭가슴살? 영어로? 프로틴? 코. 공? 코. 어? 코. 오? 뭐라고요?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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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날씨가. 날씨가. 습할 때. 습할 때. 코. 염증. 비염. 예스. 갑자기 맞았어. 머리에. 머리. 나라찬. 강화도. 나라찬. 강화도. 썬캡. 믹스나인. 머리에. 끼워. 헤어밴드? 병이 입모양이 커서. 맞추기가 굉장히 좋아요. 나라찬. 신곡. 나라찬. 신곡. 나라찬이네. 종료입니다. 뭐야? 나 꽤 많이 맞춘 걸로. 없어진 것. 빗세온 형. 엄청 큰 빗세온 형. 없어진 것. 없는 것. 엄청 큰 것. 네. 수술. 수술. 축구? 수술해서. 없어진 것. 빗세온 형 축구에서 엄청 큰 불이? 진짜 안들리나 보네. 어? 그게 뭔데? 빗세온 형이 1월 1일. 어? 1월 1일. 1월 1일. 네. 없어졌어요. 사진전? 그 수술해서. 수술. 수술. 축구 축구. 네. 수술. 수술. 자. 축구. 수술을. 수술해서. 축구?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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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술. 네. 수술. 아. 밸리버튼. 예스. 맞아요? 이거요? 와. 어렵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좋아하는. 색깔. 색깔. 컬러. 컬러. 좋아하는. 스탈랑이 뭐야? 색깔. 색깔. 뭐지? 화이트. 말고 두 번째. 퍼플. 왜 이렇게 잘 맞춰. 왜.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번. 아 이건 설명 못 하겠어요. 패스. 패스? 빗세훈 형. 빗세훈 형.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그림이에요 그림. 아 네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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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박면. 아 그거 전 건데. 그거 말고. 김상현. 다른 거. 먹으러 갈 때. 먹으러 갈 때. 먹으러 갈 때 먹으러. 패스는 닉네임이잖아. 닉네임. 김박면 아니야? 아 이거 패스. 패스 해야 돼요. 아 모르겠어. 아 김평이 아쉽다. 그거 형이 알 줄 몰랐는데. 3개 맞혔어? 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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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전. 그림전. 주제 주제. 주제? 로다. 블랙홀. 근데 어디 거. 서브웨이 쿠키. 형이 못 먹는 거. 내가 못. 벌레? 몰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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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더 이상. 왤직.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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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빨리해 빨리. 오케이. 사귈래 말래 있잖아. 우리. 원래 나온 가사 말고. 전에. 그 전에. 연습하던. 그 전에 연습했던. 웃긴 로다 랩 파트. 랩 파트? 어. 어쩌고 뭘래 말래. 이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아 딱 잡았스. 뭐 이건데. 아니 뭐야 이거 올레말레 맞아 올레말레? 아니 이거 가사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 담을 담 담 담을 어 넘어 올레말레 아니야 아니야 자 끝 뭔데 정답이? 올레말레 넘어왔 올레말레 넘어왔 오 뭐야 나 또 또 받는 거야? 아 찐이 형 혹시 들리는 느낌이야 지금 어서 주거라 롤러 코스터 엽기 떡볶이 크리 크리티컬? 크리 스마스 매니 매니아 나사 빠진 것처럼 매니매니아 카스 라이팅 레인지 낭만 닥터 뭐야? 김사부 정신 병중에도 아침 일 이따 문이? 올까요? 그래 잘 운동하네 엥비서가 화났다 김사서가 왜 이래? 왜 그럴까? 스카이 캐슬 크리스 형 드디어 맞췄어 오징어 게임 후보에 세 개 이거 다 씹은 것들이야 사이코지만 괜찮아 오케이 재벌집 막내아들 로맨스는? 어? 이거 보세요 어려워 이상해 로맨스는? 별책부록? 뭐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레츠고 20,000원 그래도 6만원 6만원 준비하시고 20,000원 준비하시고 0원 쏘세요 80 이거 8만원이다 비디오 판독 가나요? 자, VR 가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돈이 제일 없기 때문에 어 갑니다 진짜 쏘세요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아쉽게 진짜 뒤집어졌잖아 솔직히 저거 왕의 대상이다 나이스 좋다 아 자, 이제 정산하러 가실까요? 그러면, 나는 16만원이고 넌 6만원 6만원 저는 10만원 10만원 오, 그래도 선방했네 아, 좋겠다 꿀찌는 아니다 세이었던 이거 나 실제 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실제 돈이면 뭐하고 싶어요? 저 바로 은행 가서 저금할 거예요 자, 이제 어 얼마나 벌었는지 공개할까요? 68만원 에휴 박봉이네, 핫도는 짐은 78만원인데 어 왕도 박봉이구만 96만원이로다 96만원? 네 뭔가 폼이 좋았는데 삼락하게 된다고 이걸로 뭐하냐면 저희가 이걸로 상품을 사는 거예요 닭가슴살 세트 30만원 양말 10만원 육포 세트 50만원 한우 세트 70만원 명란 세트 20만원 한우 세트를 사면 뭐할 예정이시죠? 뭐 집에서 맛있게 구워먹겠죠? 우리, 우리끼리 먹어야지 양념 불고기 세트라고 써있네 그니까 우리끼리 먹어야지 맛있겠네 오늘 먹자 우리끼리 먹을 거 내돋는 거 아니잖아 저는 닭가슴세트를 사겠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한우 세트 사겠습니다 집에서 맛있게 요리해 먹으려고 명란 세트를 명란 세트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죠? 저는 이제 40 두 개 다 살 수 있는데 저 육포 세트 깎겠습니다 지금 양말 세트 하나 사겠습니다 이야 양말 되게 많네요 네, 저 요즘 양말 빵빵 사가지고 네 양말을 다 가져가시네 오 양말이 괜찮은데? 아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갑주년의 설을 가질하는데요 어디 1등 무사가 한번 지금 소감을 말해보시죠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풍요롭고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갑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설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이제 보내게 됐는데 아 저희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정말로 네 여러분들도 풍요로운 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땡큐 얌이